너무 억울화될 것 같아. 이렇게만 찍을거에요? 편하게 놀아주세요. 그럼 여기서 편하게 놀아요? 너무 누가 봐도 너무.. 진짜 이상한데? 마이크 좀 내리셔야 돼요. 아니 근데 너무.. 지금 약간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하면 안돼요? 저 그러면 다툴릭 성가에 있는 걸로 하나 할게요. 네. 네? 보금성가. 어떤거야? 보금성가. 보금성가? 생활. 아 생활성가로요? 그럼 귀천을 해볼게요. 예쓰. 네. 레디? 아 갑자기 여기.. 이게 어떤 구다리에 나오는거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봤으면 좀 이상한데? 자 레디? 예. 아 여기서 무슨 어떻게 감정을 잡고.. 지금.. 이게.. 이게.. 아니.. 아니.. 여기 진짜.. 저 진짜 정말.. 레디? 이게 진짜 좀 이상한데? 어 이게.. 네.. 한번 제가 잘 해볼게요. 네.. 천주 내게 오시어 붉은 장미 꽃 피우시고 천주 내게 오시어 천주 내게 오시어 당신 대전에 부르시니 어찌 기쁘지 않으리요 어찌 따르지 않으리요 천주.. 천주께서 주시니 생명 오롯이 돌려드리니 나.. 천주 대전의 작은 꽃이 되어 오직 당신 향해 피어나리라 나 천주 대전의 작은 들꽃 되어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리라 갑자기 어디서 아우 저 갑자기 어디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